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골프애미시다. 이비용욱입니다. 여러분, 페어웨이 우드 굉장히 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쉬워요. 아, 재수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페어웨이 우드를 치는 방식을 조금만 이해하면요. 정말 가장 치기 쉬운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수익! 이병욱 골프학교! 네, 페어웨이 우드 잘 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잘 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쉽게 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페어웨이 우드는요. 원리를 알면 너무 쉽고, 원리를 모르면 정말 어려워요. 첫 번째, 드라이버는 일단 거리를 멀리 내야 돼요. 그런데 드라이버라는 클럽은 정확한 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클럽이 아니라 일단 멀리 보내주기 위한 클럽이에요. 우드 계열이 그래요. 아이언은 정확한 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클럽이에요. 그러면 이 페어웨이 우드는 거리를 내기 위한 클럽이에요? 정확하게 치기 위한 클럽이에요? 맞습니다. 이 친구는요. 거리를 내기 위한 클럽이에요.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둥글어가지고 안에 공기도 팍 압축돼 있어서 탕 치면 그 탄력으로 쭉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페어웨이 우드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이냐면 페어웨이 우드는 넌 내가 힘으로 휘둘러 버리려니까 그냥 날아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페어웨이 우드야, 내가 힘은 좀 부족하지만 네가 좀 도와주면 내가 플레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로 처음에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내 편이 됐잖아요. 야, 가자! 빡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처음부터 세게 만지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말 듣겠습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원리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 앞으로 가요. 화면 앞으로 가면 여기에서 이제 페이스가 딱 있어요. 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아래가 이렇게 둥글죠? 이렇게 둥글어요. 페어웨이 우드는 둥긋니다. 유틸리티 클럽도. 그런데 아이언은 일자로 이렇게 돼 있죠.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건 클럽이 놓고 이렇게 놓였을 때가 제일 잘 맞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런데요. 여기에서 페어웨이 우드가 사람에 따라서는 키가 작거나 팔이 너무 길면 이렇게 놓여져요. 그러면 저점이 어디가 돼요? 이쪽이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팔이 짧거나 키가 커서 이렇게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여기가 저점이 만들어지죠. 제일 낮은 부분이. 그런데 가령 이렇게 놓였는데 공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면에서 지금 한 1cm는 떠 있죠? 그러니까 매번 탑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 공을 놓는다면 정타에 맞출 수가 있겠죠. 딱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놓여 있다면 완전히 이것도 들려있으니까 탑핑이 나겠죠. 그런 거예요. 이 라운드형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 페어웨이 우드는 피팅을 하는 데 좀 제한 요소가 있어요. 이 부분을 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이언은 라이 각도 조정할 수 있고 로프트 각도 조정할 수 있지만 이 클럽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둥글게 해서 여러 스타일의 골퍼들이 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 각도도 약간씩은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다시 이제 제자리에 돌아가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클럽을 이렇게 누르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눌렸으니까 이쪽이 지금 지면하고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여기에 공을 놓고 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여기에다 놓지 않고 가운데다 놓고 치니까 아래 공간이 얼마나 많이 떠요. 그러니까 정타가 나질 않는 거예요. 맨날 탑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웨이 우드가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놨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가운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탑핑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앞에다 놓고 공을 쳐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래쪽에 놨다. 아래쪽에 나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했다면 완전히 공이 안쪽에 와 있어요. 스윙하고 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정타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상태면 아무래도 이 힐 쪽이 붙어있을 거니까 거기다 공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는 분들은 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쪽에다 놓고 스윙을 해야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서는 형태가 돼 있겠죠. 아마 그런 부리는 적죠. 대체로 약간 누르고 치니까. 그러면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을 갖다 놓고 치게 되면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그럼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저는 평생 거기다 놓고 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드는 여러분들이 그냥 힘으로 패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클럽이니까 너무 이렇게 파워풀한 자세 어떤 편한 자세만 취하지 말고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이걸 타구면을 가장 넓힐 수 있는 가운데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위치에 각을 만들어 놓고 그 정도의 스윙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샷을 해보면 원래 이 자세였는데 이걸 가운데로 가지고 왔죠. 가운데로 가져왔으면 약간 가까워진 느낌 그걸 평소보다 이렇게 좀 들려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치게 되면 세게 치지 않아도 정타율이 워낙 높아지니까 공을 편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팁입니다. 이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뒤가 닿고 있냐 앞이 닿고 있냐를 그걸 찾아서 가운데로 맞추는 거 이거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면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는 드라이버를 칠 때는 T에 공이 올라와 있어요. T에 공이 올라와 있으니까 왼쪽에다 놓고 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드라이버가 제일 왼쪽이니까 페어웨이드는 공 한 개만 오른쪽으로 놓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몸 안쪽으로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드라이버는 T가 이만큼 긴데 공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공 한 개만 이쪽으로 오게 되면 최소한 T 높이가 이 정도는 낮아지고 공이 T 위에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그때가 페어웨이 우드샷으로서는 괜찮아요. 언제? 공이 드라이버보다 한 개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몸쪽으로 들어오고 T 위에 올려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T 위에 있는 걸 어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페어웨이 위에 있는데 어려운 거잖아요. 그때는 T 높이에 따른 그런 위치를 찾으시면 안 돼요. 가장 드라이버는 T 위에 올려 있으니까 왼쪽 그거보다 공 한 개일 때는 반드시 T 위에 있을 때 하지만 내가 지금 못 치는 건 공이 바닥에 붙어 있을 때야. 그러면 그쪽이 아닐 것 같은데 완전 가운데 쪽일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공들은 좌우간 찍어쳐야 돼요. 찍어진다는 게 막 빡 긁어치기 해서 한 3 그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4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어느 정도 눌러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내 공 가운데 두고 이 페어웨이 우드라는 걸 정말 내 정상적인 스윙을 했을 때 스윙을 했을 때 스윙을 했을 때 어디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아니고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 페어웨이 우드인데 거기에 공을 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공을 놓으셔야 돼요. 저희들이 늘 같은 말씀을 드려요. 드라이버, 아이언, 스윙 같아요.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스윙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닌데 가깃이 치면 하나도 안 맞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드샷이 안 되는 이유는 셋업, 특히 공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을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왼쪽, 안쪽, 드라이버보다는 한 개 정도 왼쪽이다. 이건 언제냐. 티를 드라이버보다 반 개 정도 낮게 꽂았을 때고요. 그거보다 더 가운데 쪽으로 공을 갖다 놓으셔야 돼요. 갖다 놓은 상태에서 약간 공을 어떤 느낌으로 치셔야 되냐면 약간 찍는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바닥을 쿵 건든다는 느낌. 아까 제가 연습수행을 해보니까 가운데서 공 한 개 정도 왼쪽이었어요. 그런 상태라면 그럼 거의 롱와이언과 비슷한 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골프에 따라서 여기에서 샷을 했을 때 샷을 했을 때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팩트도 굉장히 빡 눌려 맞으면서 편하게 날아가잖아요 이 점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내 셋업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다 공을 갖다 놓을 것 하지만 점진적으로 좀 양보를 해서 스크럽을 세우는 연습을 할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드라이버보다 한 개 오른쪽이다 천만에 그건 T 위에 올려놓을 때 얘기고요 정확하게 내가 저점을 빈 스윙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에서 다운블로 형태로 샷을 했을 때 페어웨이 우드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페어웨이 우드에 대한 스윙 궤도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 일단 당장에 이것만 조금 해보셔도 굉장히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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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